맥심 뉴스 시작합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몸매란 무엇일까요? 현실적이란 말을 정의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최근 비현실적인 몸매라고 비판받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게임 웹진 IGN 프랑스에서 한국의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 데모판을 평가하며 게임 속 등장인물인 이브는 그저 몸이 건조하다. 여자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누군가가 만든 성적인 측면이 부각된 인형이다. 라며 비난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 게임에 등장하는 이브 캐릭터의 바디 모델링은 맥심 표지 모델이기도 했던 신재은 씨를 기반으로 제작됐습니다. 현실에 존재하는 사람의 몸매를 기반으로 모델링한 캐릭터의 몸매가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이 되려나요? 요즘 여기저기서 많이 듣던 정치적 올바른 관련 이슈가 터진 건데요. 그래서 맥심에서 신재은 씨의 몸매는 실제로 현실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몸매라는 걸 교육시켜드리기 위해서 신재은 씨의 표지 화보 촬영장 모습이 담긴 영상을 다시 한 번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영상을 다시 한 번 올린 것이긴 하지만요. 현실적인 몸매가 뭘까요? 그 해답이 궁금하시다면 맥심 표지 모델 신재은 씨의 영상을 한 번 더 시청해주세요. 이쁘게 해봐요. 그거 한번 나눠 봐야겠어요. 또 한 번에? 살짝 뒤로 보면 알 수 있을까? 엎드될가 좀 하고. 으응. 뒤로 봐야겠어요. 감사합니다.